OSEAN 장진리 기자 마블이 블랙팬서의 아시아 프리미어에 앞서 전세계 최초 프레스 시설을 전격 개최한다. 2018년 마블의 첫 야심작 블랙팬서는 오는 2월 2일 오후 2시 CGV 용산화의 파크몰에서 개최되는 언론 시사를 통해 미국의 월드 프리미어 이후로 처음 베일을 벗는다. 올해 최고의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블랙팬서는 전세계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언론 시사를 전격 개최한다. 마블의 역대급 아시아 프리미어 프로모션에 앞서 국내 취재진에게 처음 공개될 블랙팬서는 마블 스튜디오 10주년 첫 야심작이자 부산 로케이션 촬영 및 미국 현지 부산 세트 촬영 등이 진행되며 화제를 모으는 작품이다. 블랙팬서는 내한에 앞서 대한민국 취재진들을 위해 특별히 최초로 영화를 공개해 하기로 결정. 눈길을 끈다. 블랙팬서는 캡틴 아메리카 11월을 통해 강렬한 첫인상을 남긴 블랙팬서의 첫 솔로 무비. 또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정점을 찍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보기 전 반드시 봐야 할 영화로 전세계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제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